이번 산업 성교 메시지는 불레세설본 산업인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좌의 절대망대 만들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은약을 따라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길은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한 여러가지 시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길이 아니다라고 확신 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길이 아닌데 라고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길만 정확하게 들어서면 응답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14대 사사를 지나면서 계속 불레세설본을 권한다고요. 물론 삼손,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계속 권한다고요.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절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망대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광야 40년을 확인해 봅시다. 광야 40년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강한다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40년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요수와 칼립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90%가 못 들어갔다는 말이죠. 중간에 태어나는 사람은 새로 들어갔지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되요. 그것도 한목에 죽이면 안되니까 살살 하나씩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일어나왔다니깐요. 이 사람들이 쓰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혹시 광야에서 죽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야 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아니 광야 사심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데 무슨 가난한 땅이냐. 옳은 말만 골라가면서 했죠. 원래 불신왕자들은 옳은 말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옳은 말만 골라갑니다니깐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 무덤이 많지 않냐 그거 죽으면 편한데 왜 여기서 죽냐 모래 땅에서. 그러고 저기 모세 저 늙은 영감처럼 말 듣고 나왔는데 우리 죽을 고생 아니냐 지금이거. 그 정도면 괜찮아. 지금은 늦지 않다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90%의 백성들은 그게 맞다고 환호했습니다. 일단 얘기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혹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땅 누가 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강대국에 대한 생각 계속 틀리게 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게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불레스에게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아수르에게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바빌론에게 당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학살하고 죽이냐 허감을 막을 수 있는 약을 이스라엘이 줬는데 강대국에 전달하지 않으면 죽어요. 완전히 틀린 생각을 이건 이방인이야 구원 받으면 안 돼 여호와는 우리 거야 메시야 크리스도도 우리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마땅해요 왜 노예로 갔습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 갔지 그러나 거기 보험 안전하니까 갖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포로 속국 나중에 유랑민 다 일어났다니까요 오직 세계보험안은 이때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틀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을 하는 데는 길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은약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준이 은약이지 우리의 문화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세계보험을 할 수 있는 은약을 딱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레셋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재에 불레셋의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불레셋의 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다 땅 크기가 얼마다 이런 공부 필요하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딱 필요하죠 근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 가지고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계속 핑계된 거예요 불레셋 때문에 모든 지도자가 모든 지도자가 불레셋 때문에 우리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보금도 가긴 안 돼 있어요 이 보금 갈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교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것은 싹 핑계입니다 핑계는 구원 못 받아요 자 이때 나온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생각을 좀 볼 필요 있지요 한나가 처음에는 계속 틀린 기도였어요 하루에 응답이 없지 아니 말씀하고 안 맞는 기도를 계속 했다니까 오직 브리나 때문에 너무 시기가 나니까 왜 내게는 아들 안 죽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세요 어느 날 올바른 기도를 하기 나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실리는 주 없어서 적각 응답문이 열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의 생각 기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뭘 봤는데요 3장 1절 18절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성전이 교회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말썸도 없어져 버려 이걸 사무엘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은약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펴 겁니다 미스바 운동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지 블레스의 문제 아니야 처음으로 깨달았고 핑계야 돼요 핑계 없어야 돼요 모든 백성은 요호와께 돌아오라 어째서 블레스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리라 하느님 앞에 참된 번제와 예배를 예배를 회복해라 이날 이후로 블레스의 시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다릅니다 이때 인물이 하나 나온 겁니다 다 오겠습니다 블레스의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세의 생각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8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위험한 곳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표를 받아오르라 길에 오다가 골리아스 하는 얘기를 다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발라야 응답을 받아 형들은 벌벌 들고 있네 형들은 생각이 다났습니다 틀린 생각이었어 권리하고 싸우겠다 하니깐 차아 너는 어릴 때부터 애가 교만하고 악한 놈이었어 말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음 내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겠다 하니깐 다윗이 싸우겠다 하니깐 다윗이 막 욕을 했다니깐 은약이 정확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47절까지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은약이 정확해고요 형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리아스가 싸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 장군하고 싸울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저를 건지실 걸 믿습니다 이게 지금요 왕 앞에서 대답한 얘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평생 귀신들 내가 고생했다는 거예요 골리아다 벽 갔을 때도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말했어요 왜 그런거 하니까 다시 오니까 골리아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그쵸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을 그 악한 허감의 세력으로 여러분을 저주한다 말이죠 그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말했어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름 이름 대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구원이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는데 이제 끝난 겁니다 이 말 들이지만 나를 맞았잖아요 당연히 죽지 이 끝에는 보세요 이 다윗이 40일 동안 여호를 조롱하던 골리아 목을 잘라들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된다면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칼이 있을 필요가 없죠 골리아 골리아 허리에 있는 칼 뽑아가지고 골리아 목 날립니다 이걸 들고 간 거예요 우발적입니까 다윗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다 놀래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놀래버린 겁니다 사울왕도 놀래버린 겁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전해부터 악기 저국도 있었어요 네가 다윗이었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도 안그랍니까 너무 기가 찬 일을 태어내면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 베들렘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은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이 중요하지만 은약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사로빈들요 은약 정확하게 잡으셔야 길이 열려요 불가운데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때문에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조서의 의인이지 그건 알고도 다 초대기도 그렇고 에스도다 죽으면 죽겠다 왜냐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기를 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은약을 붙잡고 지금 세 개의 문 닫고 있습니다 정확한 은약 잡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장노님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정확한 은약 잡은 거에요 지금 이렇게 문 닫아 사야 돼요 은약이 정확해야 돼요 그 이전에 인물들을 키워야 돼요 다른 것으로 유럽 복음을 불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보좌의 망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여정으로 유럽 복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여정으로 유럽 복음은 가능합니다 이 보좌의 이정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역사에 날 겁니다 우리는 시대의 축복도 받았고요 만남의 축복도 받았고 왜 여러분이 나야 되느냐 이 은약을 잘 잡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나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복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못 낳고 우리는 잘 낳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가진 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 돼 복음은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걸 아시고 능력 주시게 돼 약속하시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은 아니군요 유럽보고 불가능해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착각도 아닙니다 은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모세가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날로부터 막대기의 능력이 나타나죠 성교인 사람들이 아 뭐 내가 듣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 헌금합니까 이때를 위하여 왜 성전 준비한거야 이때를 위하여 다 그 사람은 답하지 뭐 이럴지라도 괜찮아 몇 개 단어 단어 해보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뭐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기업인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보호를 합니까 그렇답니다 그 바리새인들 어마어마음 그 사람과가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갈릴리 사람을 불렀다 이 세계보호만 가능하네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하여 교회가 어려우지만 이때를 위하여 그걸 찾아내는 게 정확한 언약 잡는 방법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러면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 돈도 없는데 헌금 어떡하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이때 아니면 나는 언제 아느냐 그렇죠 나 유럽에 살 때 유럽 보고만 못 한다면 언제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며칠만 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한 영원하신 사랑하시오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시오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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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